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저희는 오늘 은총씨와 함께 새로운 느낌의 인터페이스를 같이 리뷰를 해볼겁니다. 저희가 워낙에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하고 있는데 최근의 추세를 좀 보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아무래도 인터페이스가 기본적으로 레코딩과 홈레코딩과 작업에 특화되어 있는 기어가 줄을 이뤘다고 하면은 요새는 아무래도 스트리밍과 실시간 방송을 위한 용도가 다른 인터페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하는게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하는거지 방구석 방송인을 양성하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악기들을 하게 된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고 물량 자체가 이쪽으로 요즘은 맞아요. 모든 악기 브랜드에서 지금 물량을 내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방송을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음질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편의성입니다. 편의성. 얼마나 작고 컴팩트하고 얼마나 직관적이고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확실하게 내가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 없이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느냐 맞아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딱 보면은 그렇더라구요. 심리적 마지노선이 약간 20만원이에요. 음. 한 20만원 언더면 내가 이 장비를 사는데 충분히 투자한다는 느낌이 딱 드는데 이게 인터페이스가 20만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이거를 내가 이 돈 주고 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쓰는 유튜브면 유튜브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이쪽이랑 했을 때 잘 붙어서 잘 송출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네. 이게 뭐 얼마만큼 고음질로 쏴줘가지고 음질 맞아. 이런 거는 뭐 48비트가 어쩌고 뭐 24비트가 어쩌고 의미가 없죠.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뭐 거기서 뭐 무슨 96kHz까지 지원이 된다 뭐 24비트에 뭐 이렇게 해준다 이게 그분들한테는 사실 의미가 없는 접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무슨 스트리밍 전용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기타 하이 잘 들리기를 요구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20만원 언더에서 얼마나 편의성을 제공해 줄까가 포인트인데 문제는 이제 요런 게 있어요. 먹방을 하시는 분들 먹방하는 분들 사실 자기가 열심히 먹고 그 사운드가 이렇게 전달이 될 때 내가 그 사운드를 직접 굳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이 마이크 달아놓고 열심히 쩝쩝쩝 먹고 미리 밸런스를 잡아놓은 그 기본 프리셋이 있으면은 그 나가는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일방향적인 오디오가 아니고 우리가 오디오를 이제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스트리밍들이 있잖아요. 단지 이거는 음악 스트리밍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리뷰를 해야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알려줘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컴퓨터에서 지금 나고 있는 소리도 저기 시청자들이 들어야 되고 내가 말하는 소리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화 리뷰를 한다고 그러면은 영화를 틀어놓고 영화 사운드를 잠깐 듣고 그리고 영화가 나오는 중에서도 내가 그 위에다 말을 얹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PC에서 나오는 소리가 저 듣는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그냥 가기만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적정한 볼륨양 영화 소리가 너무 크고 내 목소리가 작으면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 나가는 소리를 실제로 모니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루프백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사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스트리밍 하실 때 오디오를 한 단계 이상 쓸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루프백 기능은 필수에요. 그러니까 루프백이라는 건 나가는 이 루프를 이 나가는 사운드를 다시 백을 해가지고 루프를 돌려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오디오 인터페이스 통해서 나가는 아웃풋 사운드를 다시 인으로 입력으로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으로 이렇게 받았을 때 이 루프로 나가는 게 이 시그널을 끊어버리고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시그널이 같이 나가면서 동시에 나한테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요즘 대부분 이런 경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저 시그널을 여기서 레코딩도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면서 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합쳐진 사운드 믹스 아웃이죠. 이 스테레오 믹스를 여러분들이 최종 파일을 듣는 걸 나도 같이 모니터를 한다. 이게 루프백의 가장 좋은 기능이에요. 루프백의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루프백으로 나가는 사운드를 내가 모니터 할 수 없다. 이러면 이건 반쪽짜리 루프백인 거야. 근데 이런 반쪽짜리 루프백인 애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만원대 초반에 루프백이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게 이 반쪽짜리 루프백인 경우를 사면 루프백인 것도 아니고 루프백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애매한 기능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 가격대에선 루프백 기능이 없었습니다. 보통 한 30만원대? 한 이 정도는 돼야 루프백이 있었는데 요새는 스트리밍 때문에 이 기능이 좀 필수적이죠. 그래서 모니터가 가능한 루프백이 지금 10만원대에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믿음이 갈만한 대표적인 모델이 오늘 같이 하게 되는 EVO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오늘 루프백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느냐 오늘 하는 건 사실 루프백이 다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기능에만 집중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사이트상에서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인 투아웃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양한 활용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정말 작고 예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채널별로 버튼이 있고 이게 좀 그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눌렀다 뺐다가 아니고 디지털식으로 그냥 똑딱똑딱 하는 거라 아주 깔끔하고 느낌도 좋고요. 자 여기 기타와 헤드폰 단자 이 헤드폰 단자가 꽂으면은 저기 아웃풋이 비활성화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정해갖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개인 레인지나 마이크 프리 EIN이나 다이나믹 레인지 요런 수치들이 여러분들이 사실 스트리머들이 이거 보시면 별로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요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팬텀 파워를 통해서 컨덴서 마이크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모니터 믹스, 모니터 펜을 통해서 요거를 헤드폰 밸런스를 이제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나오는 소리, 내가 말하는 소리 그리고 각각의 볼륨을 따로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게인, 스마트 게인은 자동 게인 조정 이게 여기서 가장 좀 특이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채널 1, 2 각 레벨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자 프리앰프가 좋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오디언트의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좋다. 좋은 사운드가 확보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루프백 기능이 제공되는 애들 중에 가장 싸고 음질이 좋다. 지금 이모가 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믿고 써도 되는 퀄리티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다. 예를 들면은 오디오가 좀 중요한 컨텐츠들 있잖아요. 놀이를 한다든가, 연주하신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소리를 따야 되는 ASMR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로 잘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이게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증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인풋값은 이보가 생각할 때니까요 하면서 스마트 게임모드가 있는데 이 녹음을 인풋 적절히 설정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에 있는 스마트 게인이 현재 악기 인풋레벨을 현재 입력되고 있는 소스의 레벨을 지능적으로 분석을 하여 최적의 개인값을 찾아주는 스마트한 기능이다. 뭐 이렇게 하네요. 확실히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좋게끔 나와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빨리빨리 이제 진행하고 해야 될 때 그냥 신경 안 쓰시고 그냥 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스마트 게임버튼을 누르고 LED가 녹색으로 켜지고 인풋 채널이 점멸을 할 때 조절을 원하는 인풋 채널을 누르고 스마트 게임버튼을 다시 누르면 알아서 조절을 해준다. 뭐 이렇게 되네요. 인풋레벨을 감지합니다. 마이크를 통해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도 직접 볼륨을 세팅하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사실 저런 스마트 게인을 쓰니 속 터져갖고 우리가 직접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하고 빠른데 이게 적절한 볼륨인지 아닌지도 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저렇게 알아서 해준다는 게 있으면 그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녹음을 받게 되면 파형을 보기 때문에 파형을 보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볼 수가 없고 그렇지. DEW를 켜놓고 할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미지로 볼 수 없고 우리가 이제 귀로 듣고 판단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나가는 게 방송 이제 보시는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지금 소리가 깨지는지 어떤지 알 수 없는데 애가 알아서 해주면 그럴 일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마트 뮤트 기능도 있어서 헤드폰 포트에다가 꽂는 순간 모니터 스피커는 자동으로 뮤트가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걸 꽂아 갖고 이렇게 할 때 밖으로 나가는 사운드를 막기 위해서 이걸 하잖아요. 이게 사운드가 여러 바퀴가 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스피커를 굳이 끌 필요 없이 이거를 꽂는 순간 외부로 나가는 소리는 차단이 되고 이걸 빼는 순간 스피커는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마이크를 지금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냥 꽂고 바로 하시면 되고 내가 전체 모니터를 하고 싶다. 그럼 이거 빼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좀 편한 기능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어서 진짜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겠네요. 일단은 휴대성이 좋고 가볍고 예쁘다라는 거 아주 좋아요. 자 역시 컴퓨터 오디오와 마이크를 동시에 녹음을 할 수 있게 이 루프백이 제공이 된다. 라는 것을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치 뭐 대표 이미지에서도 지금 뭔가 방송을 하는 듯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런 식으로 지금 대표 이미지가 방송이죠. 자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인풋아웃풋 저기 DAC, ADC 전부 다 113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퀄리티가 나오고요. 공식 사이트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EVO4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겠죠. 공식 사이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쭉 볼게요. 자 같은 얘기가 아까 그냥 번역돼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도 아까 스마트 게임 모드 Work smarter, not harder 더 현명하게 일하세요. 빡세게 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나왔던 것들이 그냥 다 똑같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다운로드 다운로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드라이버와 펌웨어 업데이터들 여기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드라이버 보시면은 맥드라이버, 윈도우 드라이버, 유저 가이드까지 여기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윈도우 드라이버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다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EVO가 이렇게 뜨게 돼요. 자 EVO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설치를 해 놨고요. 이걸 이제 우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기능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따로 컨트롤 패널이 클릭을 한다고 뜨질 않습니다. 패널이 따로 없어요. 그냥 우클릭으로 여기서 세팅만 해주시는 건데 우클릭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About EVO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입니다. 나는 이런 애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기소개서. 네, 자기소개. 그 다음에 뭐 여기 방문을 네,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씩 메뉴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오 버퍼 사이즈 저희는 지금 256으로 맞춰놨고요. 그리고 샘플레이트 48로 저희 해놨습니다. 그리고 루프백 소스가 있는데 메인아웃 1, 2로 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나가는 사운드 자체를 바로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DAW로 녹음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루프백 샌드로 해놓으면 그 소스 자체가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소스 그리고 이 들리는 소스 들리긴 똑같이 들려요. 네. 오디오에서 나오는 PC 오디오에서 나오는 소리 마이크 소리 모니터가 되는 건 똑같은데 그걸 이제 녹음을 받을 때 메인아웃 1, 2로 해놓으면 이 녹음이 받아지고 루프백 샌드로 해놓으면 그 녹음이 끊기고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1, 2로 해놓고 쓰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외관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보입니다. 이건 그냥 예뻐요. 네. 아주 예쁘고 가볍고 굉장히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촉감되기 좋아요. 이 겉에가 무슨 메탈도 아니고 약간 매트한 느낌으로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좋고요. 이쪽에 이제 기타 인풋 이쪽에 헤드폰 단자 이게 이거 딱 넣으면 여기가 비활성화 됩니다. 그렇습니다. 위쪽에 노브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멀티 아 스마트 스마트 인풋 저기 레벨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누르시면은 볼륨 이렇게 각각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마스터고 얘는 밸런서입니다. 밸런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가는 루프백된 PC 사운드와 이런 사운드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마이킹스 사운드 이렇게 밸런스 잡아줄 수 있고요. 네. 이쪽에 48V 팬텀파워 그리고 이 뒤쪽에 멀티 인풋 멀티 인풋 네. 멀티 인풋 뭐가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여기 오디언트가 딱 있더라고요. 언제 한번 정리를 좀 하긴 해야겠어요. 지워야 돼요. 그래야지 컴퓨터 깨끗해지죠. 지금 이게 뭐 드라이버가 너무 헷갈려. 이렇게 드라이버가 많이 깔려있는 컴퓨터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인풋아웃 레이턴시가 전부 다 98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게 딱 잡혀있으면 이제 다 잡힌 겁니다. 그러면은 인아웃 설정을 해주는데 이 F4 누르고 인아웃 설정을 할 때 제가 이 스테레오 2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 스테레오 2가 원래는 없습니다. 이렇게만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스테레오이 레프트 마이크 라인 인스트루먼트 1 그리고 마이크 라인 2 이렇게 하고 레프트라이트가 잡혀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애드버스를 하나 해 볼게요. 애드버스를 모노를 하나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루프백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루프백이 하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애드버스 해서 스테레오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루프백이 1,2가 딱 잡히게 되죠. 그럼 스테레오 2 이거를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애초에 아예 여러분들이 이름을 여기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루프백 이렇게 해서 이 소스 자체를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는 버스가 없죠. 이거를 루프백으로 받아 놨다. 이렇게 되면은 녹음 준비를 하고 PC 안에서 소리가 재생이 된다. 아무거나 하나 해볼게요. 우리 유튜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는 지금 다이나믹 마이크를 연결해 놨고 저는 지금 컨덴서를 컨덴서를 마이크를 뭐라는 거야? 컨덴서를 마이크를 컨덴서를 마이크를 연결해 놨는데요. 네 저는 지금 48V가 이쪽에 팬덤 파워가 지원이 되니까 컨덴어나 다이나믹 하나 이렇게 지금 둘 다 마이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것과 지금 저희 이 마이크 두 개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건우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가 원래 쓰고 있는 마이크는 여러분들이 지금 모니터를 아예 안 하도록 이렇게 오디오 편집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일로 들어가는 사운드만 들을 수 있게. 네. 네. 여기에서 이제 녹음을 한번 해보게 되면요. 은총씨 한번 말해보세요. 네. 네. 은총씨가 지금 두 번째 2번 트랙에 left 저는 이제 right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drop the beat. 네. drop the beat.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뭐 그냥 컴퓨터에 있는 PC 사운드를 틀게 되면 자 참치로 끝까지 가보자 참치잔치. 요새 저의 가장 큰 관심사죠. 그렇죠. 요즘 형은 음악보다 생선에 관심이 많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새벽에 이제 노량진 가고요. 노량진을 가시고 생선을 떼시고 얼마 전에 참치를 집에서 직접 한번 잡았고요. 제가 그때 못 간 게 정말 한입니다. 그렇죠. 그날에 은총씨가 모다가도 너무 아쉬웠어요. 아주 참치가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뱃살이랑 등살을 해체를 하시는군요. 네. 아 지난번에? 지난번에 이걸 해체를 이렇게 하셨었네요.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요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보면은 이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들어가는 볼륨과 저희의 말하는 볼륨의 밸런스를 이렇게 잡으면은 이제 마이크 쪽으로만 집중이 되게 되고요. 요렇게 하면은 이제 나가는 거의 실제로 여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받아지는 소스는 우리가 그대로 모니터하는 것만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EAW에다가 받으실 때는 이렇게 사운드를 깔끔하게 받을 수 있고 출력을 내보낼 때는 밸런스를 맞춰서 내보낼 수 있다는 것 맞아요. 편집에 어쨌든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우 맛있겠어요. 잠깐만요. 어우 저 배꼽 보세요. 가맛살. 가맛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맛살은 정말 맛있는 부위죠. 가맛살은 1번 도로 앞에 있는 목 옆에 붙어있는 아가미 옆살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가장 기름지고 정말 맛있는 부위입니다. 살찌살 같죠? 맞지? 기름이 많은 거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1번 뱃살 바로 하고 있죠. 아 그러네. 역시 형이 딱 설명해야 되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요렇게 해서 사운드를 이렇게 수음을 해 봤는데 그럼 이걸 틀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걸 그대로 여기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지난번까지 여러 부위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나가는 이 사운드 소스들을 그대로 DWN으로 받을 수도 있다. 요게 이제 이보를 할 수 있는 어 되게 편의성 있는 스트리밍의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이 2부 셋업을 가지고 게릴라 스트리밍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스트리밍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칠게요. 네. 여러분 2부는 방송에 좋은 오지훈 대표였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방구 전문 시간을 감사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2부에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